니새끼 나도 귀엽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팟빵에서 이달의 추천 팟캐스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니나기 구독자가 지금 14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방송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처럼 꾸준히 유해한 세상에 무해한 컨텐츠로 남아 동물 친구들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재밌으면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방송 만드는 데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19회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니나기 후원해 주신 업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해부터 또 새로운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영양제 협찬이 들어왔어요 한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만드는 영양제 이거면 댕냥입니다 눈 건강에 잘 보인 댕, 피모 건강에 보드랍 댕, 관절 건강에 잘 달린 댕, 종합 건강에 힘이 난 댕, 장 건강에 속편하댕 이렇게 5가지의 종류 영양제가 있고요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댕냥오피셜에 가서 영양제 정보와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개와 고양이는 눈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저는 잘 보인 댕 하나를 쓱 했습니다 이거는 출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아틀리에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조금 있으면 그린 아틀리의 신상 제품인 샴푸가 와디지를 통해서 런칭이 되는데 제가 카피를 쓰고 저희 서점장님께서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천연 재료로 비건 인증을 받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정말 착한 바디용품 브랜드니까요 몸에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그린 아틀리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송을 만드는 캣방에서 에코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캣방 대표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만나고 가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선물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캣방 제품을 만들어낸 과정을 듣게 됐는데 진짜 어느 하나 쉬운 거 없이 정말 힘들게 힘들게 과정과정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두과자를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나무는 정말로 1층과 2층 캣방 에코방송을 두고서 정말 잘 쓰고 있으니까 고양이들 에코방송이나 숨숨집이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캣방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캣방 에코방송은 팟빵이나 인스타에 청취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주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새로운 로스팅기로 볶고 만든 드립백 세트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된 아일랜드 조르바 여행자들이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조르바 커피는 네이버 스토어 팝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주문해서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이죠 출판사 판미동에서 나온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은 아닌데 새롭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니나기 3에 출연해 주신 화아민의 가족 중에 아빠께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용품 캐치라는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293949 다묘 다견 반려동물을 위한 식탁과 친환경 고양이 장난감 캐치 스틱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반려동물 식탁과 고양이 장난감이 자주 망가지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캐치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나기 후원이나 협찬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제 인스타로 오셔서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9회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회에 모셨어야 됐는데 캐롤이와 연희 언니가 급하게 제주도 여행을 오시면서 출연을 하는 바람에 19회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데요 고양이 6마리, 강아지 4마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아이들 소개만으로도 이미 방송 시간이 훌쩍 지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많은 동물 친구들과 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10마리의 반려인 지수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모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모셨어요 약속드렸던 화도 와인에서 협찬한 크리스마스 와인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두 주 정도 늦었어도 양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지수인님 소개를 하고 또 자세한 동물 친구들 소개하는 코너인데 저희가 지수인님 댁은 고양이가 6마리고 개가 4마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소개를 하면 저도 헷갈리고 또 듣는 청취자분들도 헷갈리시니까 먼저 지수인님 소개를 하고 고양이 소개를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한 다음에 개들 소개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지수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서 산지는 횟수로는 10년 차예요 여행 중에 만난 남편이랑 만난 데서 시작하자 그래서 같이 내려오게 됐는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너무 후회하고 있고요 아 진짜? 지금은 제주도에는 그때 9마리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왔고요 지금까지는 총 7마리 멍멍이와 10마리의 고양이 그리고 1마리의 제비를 키웠고요 지금은 6마리의 고양이와 그리고 4마리의 멍멍이와 그리고 남편 하나랑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이 소개가 안 나왔는데 6마리 고양이들 이름이랑 좀 소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근데 제가 고양이 6마리 지금 있는 아이들을 얘기를 하려면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첫 번째 고양이 산이 얘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해주세요 산이는 2003년 1월에 제가 합정동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3일 정도 저녁에 잠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잡아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원래는 다음 카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인해라고 굉장히 커다란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여고생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집주인 딸인데 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오빠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술에 취했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많이 온다고 문에다가 꼬리를 끼워놓고 어머 꼬리를 잘라서 밖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은 휴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방을 옮겨버렸고 이사를 해버렸고 근데 그 고양이가 밖에서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입양 보내고 싶다 밥을 챙겨줬던 거죠 그 여고생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 첫 자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고양이를 좀 키우고 싶다고 혼자 너무 밤에 가위도 눌리고요 무섭기도 해서 뭔가 다른 존재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은 처음에는 아기 고양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 아기 고양이는 다행히 손을 타서 만질 수가 있었는데 산이는 그냥 밥만 얻어먹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까만 올블랙냥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 고양이는 금방 입양이 될 것 같은데 저 고양이는 그런 꼬리는 누가 치료해주고 저 아이는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학생한테 괜찮으면 내가 저 엄마 고양이를 데려가도 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잡을 수 있으시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언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언니는 그럼 저 고양이를 입양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첫날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이제 편의점에서 참치캔을 하나 사서 대치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 끝나고 퇴근을 해서 가서 잠복을 하고 3일 만에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정동에서 데려와서 키우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이가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고 5마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걔네 중에 제가 이제 1번, 3번, 4번을 키우게 됐는데 아이들이 정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암형 같은 거를 성의 없이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이, 셋지, 네로, 오이라고 5마리 이름을 지어줬는데 둘이하고 오이는 입양을 갔어요 오이를 입양 보내니까 그때부터 산이가 새끼를 숨기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네 그래서 미안해서 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그럼 나머지 고양이들을 다 품어줄게 같이 가족으로 살자 해서 하나, 셋지, 네로가 남았는데 지금 하나는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셋지하고 네로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둘째 강의가 들어왔어요 강의는 중학교 때 잠깐 만난 남자친구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어? 너 싸이월드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던데 혹시 한 마리 더 키울 생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산이 새끼가 임신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산이랑 강이랑 키우면 되니까 네 두 마리만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안 키운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뭐 전 키울 사람이 없으면 다시 밖에 내놔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됐는데 걔가 정말 효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걔가 산이 새끼보다는 한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빠르거든요 근데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산이가 강의한테 젖을 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같이 젖을 먹고 그럼 산이는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쉬면은 그 나머지 애들 다 엉덩이를 핥아서 배변 유도를 강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산이보다 강의를 더 많이 따랐거든요 너무 좋은 이모일까요? 네 그렇죠 좋은 이모네요 나이로 봐서는 같이 젖 먹었으니까 사실 누나긴 한데 약간 막내 이모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강의가 진짜 도움을 좀 많이 줬죠 그래서 지금은 산이가 떠나고 강의가 저희 집 첫째 고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하고 네로가 둘째하고 셋째 걔네들은 산이하고 똑같은 까만 올블랙 고양이에요 셋째는 잘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셋째는? 네 고양이가 너무 많았을 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보다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타지 않아서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그때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굳이 또 만지면서 고양이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저쪽 먼 곳에서 빤히 쳐다봐주고 눈키스 꿈벅 하면 걔도 꿈벅 정도는 해주는 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희 경희가 있죠 경희는 3세기 여자아이인데요 되게 까칠하고요 정말 까칠해요 제 자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하악질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히드라라고 부르거든요 저한테 자꾸 침 뱉는다고 근데 걔는 제가 장마철에 비 정말 억수로 내리는 날 밤에 어디선가 정말 천둥 번개랑 빗소리밖에 안 나는데 어디서 야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어디 고양이 소리 안 들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 들린다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래서 거기가 농협 건물 옆에 담배 피우는 이런 철제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몸을 구겨놓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손바닥만한 고양이가 쥐끈끈이 붙어있는 채로 거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와서 이제 닦이고 네 닦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키우게 됐죠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오는 업둥이들을 어디 입양을 보낸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을 지금은 가급적 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죠 근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은 못 피하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은 그래서 경희도 결국은 들어와서 저희 집에 지금 까칠한 히드라로 살아가고 있고요 차차가 막낸데 차차가 들어오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집 막내를 하고 있었던 큐라는 까만색 고양이가 있어요 걔는 이제 아홉지여서 큰데 아 일본어로 큐? 걔가 청계천에 혹시 그쪽 아세요? 종로 5가 뒤쪽으로 보면은 새를 엄청 많이 키우는 데가 있었어요 너무 라떼 시절 얘기같이 얘기가 되는데 정말 새가 너무 많이 있는 새장 있는 데인데 제가 사실 동물들이나 새 같은 것도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장 빈 새장 같아 보이는 한 구석에 까만색 비닐봉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뭐야 저 까마귀야? 그러고 봤는데 걔가 까만 고양이인 거예요 새 모의통이 달려 있는데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리고 막 바닥에는 설사하는 적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좀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거든요 여덟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홉 마리는 아니야 이거 완전 번뇌야 이런 감정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새장에 기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지노선을 정한 거죠 그래 가서 물어보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으니까 3만 원보다 넘으면 안 데려올 거야 그리고 중성화 수술 비용도 여자애가 더 비싸니까 여자애면 안 데려와야지 마음속에 다짐을 굳게 하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딱 가서 아저씨 이 고양이 파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파실 건데요? 3만 원 라고 물어봤더니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2만 5천 원 그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원래 3만 원 받는데 2만 5천 원에 줄게 약간 이런 인심 쓰듯이 자 이거 하나는 그럼 통과됐어 아플싸 속으로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엉덩이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응가가 많이 묻어있어서 조금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콩이 달려있는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실한 땅콩이 이렇게 따뜻하고 보이는 거예요 저런 남자다 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왜 그거 아세요? 동물 살 때 동물을 데려올 때 거스름돈 받으면 오래 못 산다는 얘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스름돈은 넣어두세요 60년대 생이신가요? 아 왜 모르시지? 그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3만 원에 3만 원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홉째 휴가 됐는데 걔는 지금 거의 10키로를 육박하는 건강한 친구로 자랐군요 굉장하죠 걔는 무거워서 맘먹고 들어야 되는 스타일의 고양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차차라는 아이를 데려오게 돼요 차차는 예전에 니나규에 나왔는데 브릭스 제주 사장님 송희 씨 네 송희 씨네 그 김영 치즈마을에 있었던 고양이고요 걔가 좀 아파가지고 송희 씨가 하마종 수술이라고 해서 침샘 제거 수술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육지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 그럼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저희 남편 제가 코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코수염은 아기 고양이를 처음 본 거예요 아홉 마리 고양이를 봤는데 아기 고양이를 처음 봤는데 또 심지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얼굴보고 반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얼빠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럼 수희님이랑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아니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예외라고 네 그래서 그 고양이를 키우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키우고 싶으면 키우든가? 어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뭐 기회는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잡았죠 그렇게 해서 제 열 번째 고양이가 됐고 지금은 아이들이 중간중간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넌 아이가 있어서 현재는 강이랑 셋지 내로 경이 큐 차차 이렇게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인사를 나누고 애들 소개만으로도 죄송합니다 5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넌 산이가 있고 그 산이가 낳은 다섯 마리의 아이들 중에 하나 셋지 내로 가 함께 살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다리를 2년 전에 건넜고 지금 이제 셋지하고 내로가 남아있는 상황에다가 중딩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싸이월드를 보고 연락이 와서 네가 키우지 않을래? 라고 했던 고양이가 강이 네 맞아요 됐고 지금 1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비오는 날 쓰레기통에 쥐찍찍이에 붙어있던 하가냥이 경이 그러니까 엄마만 보면 히드라처럼 화학질을 하는 경이가 있고 또 유일하게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주고 산 청계천 세파는 가게의 세장 속에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힘들어하던 우리 아가냥 큐 근데 이거 다 코스엄님이 못 봤었나봐요 다 아가냥이었지만 네 다 크고 나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회에 출연한 브릭스 제주 박송희님이 운영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김영치즈 마을에서 모짜를 입양해서 이제 차차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6마리의 고양이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10마리였지만 지금 이제 6마리가 되었는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들 소개를 더 있어요 여러분 개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하셔서 저는 뭐 거들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들 소개 좀 해볼까요 아 네 저희가 개들은 이제 제가 제주도에 2011년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 마당 있는 집에서 운이 좋게 살 수 있게 되어서 남편도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는 개를 키워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스트하우스에 키우던 멍멍이들이 새끼를 낳았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제주도에 살면서 키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서 두 마리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고양이가 있는 상태에서 네 고양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고양이는 그 당시엔 창고라 저희 집에 이렇게 나눠서 지내게 됐으니까 마당에서 키우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곰이랑 곰이랑 원래는 다른 강아지 바리라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그 집에 일단 두고 다니는 동안 바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곰이라도 데려와야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오려는 찰나에 같은 배에서 나온 노루가 파양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걔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가 강아지를 조금 자유롭게 방이 많은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바리도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고 노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곰이랑 노루를 데려올게요 라고 해서 곰과 노루가 먼저 저희 집에 오게 됐고요 곰은 좀 부리의 사고로 먼저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지금은 노루가 저희 집 첫째예요 노루는 누렁이고요 황구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근데 암컷이어서 굉장히 좀 얌전해요 저는 암컷 강아지를 처음 키워봤는데 이렇게 새침대기 같은 성격이 있나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큐 큐? 탄이 아닐까요? 탄이요 네네네 열 마리를 키우면 제가 다 적었는데도요 다 그러네요 탄이라고 걔는 제가 서귀포 오일장에서 데려온 개예요 그쵸 지금은 개장수 아저씨들이 없거든요 오일장에서 개 파는 게 금지가 됐어요 잘 됐네요 네 근데 10년 전만 해도 거기에 닭이랑 개랑 다 팔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개랑 고양이도 같은 데다가 맞아요 같은 데 있어요 고양이들은 눈곱이 잔뜩 깨서 눈도 뜨지도 못해요 정말 좀 처참하고 안타까운 곳인데 아무튼 탄은 거기서 데려온 까만색 블랙탄 믹스종입니다 네 코수염은 블랙탄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데려왔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오 원래 까만색 내눈박이가 좀 크면 좀 커지거든요 코수염은 늠름한 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옛날 김신처럼 맞아요 김신이요 완전 워너비예요 안 그래도 코수염이 인스타에서 김신 보고 이 아이였는데 내가 원하던 아이는 이 아이였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탄은 잘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작았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래요 넌 왜 아직도 청소년이냐고 이 친구는 미키 사냥꾼이에요 쥐를 정말 잘 잡아요 근데 다들 끔찍하고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아침에 막 집채만한 쥐들을 자기가 끈에 묶여있거든요 저희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쥐를 다 잡아놓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고마운데 안 고마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치워야 되니까 네 굉장하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맨날 좋아하니까 또 안 좋아할 수 없죠 저는 고양이랑 약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 고마워 그런 거 맨날 치우는데 아침마다 좀 무섭기는 해요 밥 주러 갈 때마다 있을까 봐 네 근데 요새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방역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이 너무 시골집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같이 있는 뽀리 뽀리 지금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데요 뽀리는 저희 마을 옆마을에 세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딴 집구석에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분노의 질주를 하러 나왔는데 오토바이 앞에 하얀색 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봤더니 저희 뽀리가 있는 거예요 뽀리는 하얀색 포메거든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그 차도에 있을 만한 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시골에선 하얀색은 백구 말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봤는데 목걸이가 철물점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안 어울리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아마 도시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더 이상 못 키워서 시골집에다가 보낸 게 아닐까 그러다 방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얘를 또 그냥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보이면 데려갑니다 이런 주의여서 일단은 집에 데려와서 코수염한테 이런 아이가 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있겠네 얘는 품종이 있는 아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표선 세활이에 모든 할머니네 집을 그 근처 근방에 있는 집에 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강아지 아세요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다 방을 다 붙여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 네 그래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말했던 곰, 노루, 탄 이런 친구들은 대형견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 사실 이런 소형견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코수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드리겠군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건 고양이들도 얘를 그다지 위험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네 투명인간 취급 가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대신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저랑 거의 모든 곳을 같이 다니는 멍멍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제주도에서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름보다는 뽀리엄마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뽀리가 있고 저희 집 막내는 다들 뽀리가 막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봉구라고 제주도 걸어다니면 다 발에 치이는 하얀 백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사연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직장에서 이제 길고양이 밥을 챙겨줬거든요 아가들 네 근데 사료가 좀 주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고양이 사료가? 네 그래서 봤더니 CCTV가 있어서 돌려봤더니 이만한 개가 오더니 막 그 밥을 허겁지겁 먹고 가는 거예요 쟤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지 쟤도 뭐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니까 그치 게사료를 사야지 제 밥을 따로 줘야겠다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제 밥을 따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조금 사연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희 집에 온 막내가 됐고요 너무 귀여워서 걔는 진짜 저희 집에 해피 바이러스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은 멍멍이는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자 또 이제 정리를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고미의 남매 중에 파양돼서 돌아온 노루 네 그래서 이제 고미하고 노루가 맨 처음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맞아요 로맨틱한 목적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서귀포 오일장에서 우리 코수염님께서 입양한 블랙탄 타니 그리고 또 세화리에서 구조한 뽀메리한 뽀리 그리고 직장에서 또 고양이 사료를 훔쳐먹던 봉구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공들여서 하는데 이 아이들을 했다가는 저희가 2부가 아니라 한 9부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그냥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굵직굵직한 것들로 좀 해볼게요 제주에 오신 지가 이제 10년 차가 됐을 것 같아요 네 해수로는 10년 차예요 10년 차가 되신 것 같은데 육지에 살 때도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고 또 함께 살았던 건지 아니면 제주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해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동물은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빠랑 어렸을 때 캠핑이나 이런 여행 시골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막 도사견 타고 있고 그리고 왜 시골 개집은 굉장히 크잖아요 하판으로 만들면 그럼 개랑 같이 그 개집에 들어가서 턱 깨고 사진 찍고 있고 막 개들한테 끌려다니는 개 썰매를 타고 있고 이런 사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게 된 건 사실 아빠와의 여행을 통해서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 돼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책임감 있게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보호자로서의 그 마음을 갖고 키우게 된 거죠 그렇게 아홉 마리를 키우다가 이제 제주에 와서 좀 더 늘어나게 됐고요 근데 그냥 동물이면 사실 좀 약간 중국 사람들은 책상 다리 빼놓고 네 발 달린 거 다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책상 빼놓고 네 발 달린 짐승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모든 짐승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노루 꽝 이런 것도 그냥 꽝을 너무 좋아해요 꽝 좋아하세요? 꽝이 너무 웃겨요 저런 개가 왜요? 그렇게 솔직한 이름이 있을까요? 걔 정말 꽝하고 울잖아요 꼬고궁하고 울거든요 근데 애가 자기가 새라는 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제 아기가 되게 빠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뛰어다니잖아요 맞아요 뛰어다니죠 그래서 엄청 치거든요 저 사실 그런 아이 많이 묻어줬거든요 꽝 엄청 많이 묻어줬는데 꽝도 많이 치이는군요 네 근데 약간 개그캔 것 같아요 좀 날르라고 인마 그러거든요 제가 맨날 걔네 막 뛰잖아요 되게 빠르지는 않는데 되게 빠른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꽝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책상 빼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상도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돌드리는 거죠? 누군죠? 큰일 났네? 되게 길다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책상은 싫어했던 걸로 책상 빼고 나머지 네 발 달린 짐승들 다 좋아하고 두 발 달린 새까지도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뱀 뭐 이런 발 없는 애들도 좋아하나요? 저 사실 뱀도 사실 조금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뱀마을이 바로 제가 사는 마을이에요 토산리 있었잖아요? 토산리가요? 네 그게 뱀이 많아서 뱀이 뱀마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산리에 태어난 여자는 다른 마을에 시집을 가면 자기 집에 있었던 뱀을 데려가서 그 집을 풍지박산시킨다고 시집도 안 가게 했었대요 그 마을에서만 시집을 가게 했대요 KBS 전설의 고향에 실제로 나왔던 소재입니다 그러면 토산리 여자들은 딴 데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네요 옛날에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슬픈 사연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뱀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한 세네 번 정도 출몰했었죠 놀라지 않고 그냥 어머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그거는 놀라는 건 코수염이 맞고 있고요 난 오 뱀 큰데 이 정도죠 네 그래요 아이들이 또 아홉 마리 또 그 이상이었으니까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아까도 좀 헷갈리시기도 했는데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 오는 마당냥이들은 동음 반복으로 불러서 이제 네 글자로 지어줘요 똑같은 이름을 두 번 반복을 하는데 저희 나무도 그래서 풀네임이 사실 나무나무 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태평이도 태평태평 뭐 이랬고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좀 만들까요? 저는 사실 되게 기대하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아이들 소개하는 거에 아이들 이름을 들어보면 되게 좀 옛날 방식의 이름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때 아이를 만나서 느낀 그 직관적으로 딱 박힌 이름 같은 걸 좀 짓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냥 탄이고 맞아요 아홉째니까 큐고 네 맞아요 애들 이름 암형처럼 그냥 네 맞아요 지어줬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들여서 지은 이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뽀리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뽀메리안이라서? 뽀리는 원래는 아이보리 색깔이어서 아 보리라고 짓고 싶었는데 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세게 부르면 어떨까 이름을? 그러면은 좀 낫지 않나? 흔하지 않는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뽀리라고 부르던 게 뽀리가 됐는데 저번에 막 송희 씨는 길에서 뽀려와서 뽀리라고 만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웃기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길에서 뿌려서 뿌립니다 라고 그래서 이름은 이제 그때그때 느낌과 네 맞아요 또 외향에서 느껴지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지으신다는 말씀 같고요 지수인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코수염이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몇 년 초 하시죠? 결혼이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만나고 나서 동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결혼은 정확하게 혼인신고하고 결혼잔치는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네 결혼은 제주도에서 그러면 또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같이 오셔가지고 살고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에서 보호소에 잡혀갔던 봉구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해피바이러스라고 했던 그 친구를 데리고 올 때는 남편분에게 싹싹 빌고 네 맞아요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혼자면은 아 그냥 뭐 내가 뭐 좀 시간 줄이고 잠 줄이면 되지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코수염님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남편분은 동물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주로 웁니다 지수이님만의 그 설득의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기술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데요 저는 일단 잡기 잡기 막 던져요 여러 번 던집니다 성격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보호소 뭐 안락사 며칠 남았다 이런 불쌍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안타까운 사연 있고 이런 애들 보면 어 얘 어떡해 이거 봐 우리가 데려올까 응 아니야 너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약간 모토가 있거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다 던져요 근데 언젠가는 하루는 코스연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미안해 나는 언젠가 네가 한번 넘어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 스트레스일 수 있겠네 코스연이 있겠네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없으면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는 진짜 정말 많이 던졌고요 사실 코스연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여서 굉장히 무뚝뚝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동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동물은 집에 같이 키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60년대생이신가요? 아니라니까요 다들 오해하실 텐데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 개도 뭐 당연히 마당에서 키워야 되고 고양이도 창고에서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막상 데려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든가 데려와버린 순간이 오면 이 친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갖다 버려 라고 딴 데 보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용기를 갖고 데려오면 다 통하긴 하는데 약간 그건 부모님들한테 통하는 거잖아요 네 약간 아직도 제가 맨날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근데 미안하죠 사실 그래서 딱히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사실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마음인 것 같고 그전에는 사실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약간 밀당 같은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 우리 코수염님께서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 네 그렇죠 그분이 고양이와 개는 밖에서 있어야지 사람이랑 있으면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개들이 이제 실내파가 있고 실내파는 뽀리인 것 같고 실내파가 이제 세 마리 네 맞아요 밖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고 노루하고 탄이 봉구죠 네 맞아요 근데 실내파 아이의 하루와 실외파 아이들의 하루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낼까요 뽀리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가 분리불안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집에 두고 갔더니 발톱이 다 피가 나도록 문을 긁어놨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아 얘는 정말 웬만해서는 데리고 나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해서 그 강영욱님이 이제 막 1분만 나갔다가 들어와서 뭐 수백 번을 해보면 나아질 거다 그러는데 수백 번을 해봐도 똑같은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뽀리는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붙어 다니고요 제가 지금은 일을 잠깐 쉬고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도 같이 출퇴근을 해서 영업과 애교를 맡았던 뽀대리를 맡고 있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어디 오름을 가거나 뭐 친구네 집을 간다거나 모임을 갈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할 때도 데리고 오는 아이고요 시레파 애들은 그래서 더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한테 제일 미안한데 저희는 굉장히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아직도 개 삽니다라고 말하는 개장수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오름이 있고 그리고 고라니를 잡는 올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 잡혀가서 보호소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개장수한테도 끌려갈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코수염이 막 1미터 강아지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코수염이 이제 긴 와이어줄을 이용해서 조금은 답답하지 않게 좀 묶어놓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묶여서 저희를 기다리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퇴근을 하면 제가 혼자서 세 마리를 데리고 나가는 건 꼬리까지 네 마리를 데리고 나가는 건 사실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휴대폰을 다 갈아버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어깨가 빠질 정도로 뛰어다니는 친구들이어서 평일 같은 때는 사실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서 응가 산책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주말이나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는 코수염한테 양해를 구해서 같이 좀 나가서 아이들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코수염님은 지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전생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미안하다고 합니다 늘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와 또 고양이와 이렇게 여러 마리와 함께 살다 보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애니멀 호더라는 표현이죠 제가 이 뜻을 한번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라고 찾아봤더니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나 기르는 일에 무관심하여 방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수님이 지금까지 애들 소개한 것만으로도 봤을 때 정성이나 뭐 생각하시는 거나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세 마리에서 네 마리 다섯 마리 넘어가면 쉬운 말로 애니멀 호도 아니야? 라고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지수이 님이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줄 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이 방송이 조금 무서웠던 게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애니멀 호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그 사랑을 좀 쪼개서 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좀 사랑을 부족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냥 수집하는 컬렉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실 DM도 받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DM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SNS에 많이 애들을 노출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 프로필에 보면 아이들의 마리수가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진을 자주 찍을 수 있는 아이들과 잘 찍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은 방치한 거냐 본인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애니멀 호도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옛날 같았으면 이런 느낌인데 바로 욕 나가죠 네 근데 이게 좀 저도 지금 개고양이를 다 통틀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니멀 호도라는 게 문제점이 일어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안 비춰 보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마리수가 많고 그리고 제가 좀 묶여 있는 나의 강아지들 그리고 별채에 따로 있어서 내가 충분히 사랑을 쏟지 못하는 별채 고양이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애니멀 호도로 보일까? 내가 애니멀 호도인 걸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아까 첫 마디부터 감히 말씀을 저는 애니멀 호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애니멀 호도는요 그냥 아이를 데려온 것만으로 끝인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예를 들어서 불쌍한 데서 데려와서 아이들 모으시는 호도들도 있잖아요 나는 이 아이들을 구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최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아이들한테 최선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부족한 것 같고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데려온 것만으로 제 사명이 다했다고 제 책임감이 끝나고 제 의무감이 다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데려온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아이가 눈 감을 때까지가 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은 차단을 박았고요 근데 그분한테 드렸던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지금 이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저를 당신처럼 애니멀 호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단지 마리수만으로 그리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랑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애니멀 호더라고 누군가에게 단정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마지막 엄마가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키우고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모든 아이들을 책임을 질 거니까 응원해 줄 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응원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차단 박습니다 하고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끝을 냈었던 기억이 있죠 제가 지금 살짝 울컥 했는데 마지막 엄마가 될 겁니다 라는 거기서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큰일 났네 거기서 저는 이제 뭐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우리 또 지수이님이 뭐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하고 네 또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수이님도 정말 그런 공격들을 받았다고는 또 생각도 못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잘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그전에는 조금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두려웠고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좀 이어지다 보면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는 호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돌아볼 계기는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럼 저는 또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확실히 돌봐야 하는 개체가 많으면 또 신경을 못 써주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분은 동물을 10마리 이상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언제부터 이랬죠? 라고 상태를 묻는 그 수의사님 말에 생각해보니까 며칠째 못 봤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럴 수 있죠 같은 방 안에서 살았는데도 애들이 많으면 그걸 인지 못해가지고 치료 타이밍을 놓쳐서 한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출석 체크부터 얘가 뭐 오늘 내가 봤는지 이런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지수인님만의 아이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식사와 배변을 챙겨주느라 바쁘실 텐데 그런 게 확실히 파악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와 내가 없는 데서 얘가 사실 병 들어가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나름대로 이게 18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내가 여기서 좀 더 잘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해서 너무 슬프게 떠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점점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집 애들은 10마리가 다 한 공간에 있지는 않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이와 차차 그리고 뽀리 고양이 두 마리와 개 한 마리는 저랑 코수염이랑 같은 본체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는 새찌나 네로, 츄, 경희 이렇게 네 마리는 따로 별채 공간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강아지들은 마당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가나 시야가 좀 더 섞이는 건 조금 덜한 편인 거예요 그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고양이 모래를 벤토나이트 모래를 안 써요 모래를 안 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냥 맨땅이 아니라 화분 위에 까는 돌 아세요? 커다란 자갈 같은 거 그 자갈이 굵기별로 따로 판매가 돼요 약간 모래보다 두꺼운 정도의 크기의 알갱이 자갈을 사서 소변은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화장실 있잖아요 저는 홍화씨가 한참 모래로 대용으로 쓰던 화장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홍화씨를 썼는데 그게 싹이 나버리더라고요 자꾸 제주도가 너무 습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자갈을 깔고 쓰니까 소변은 밑으로 빠지고 대변은 위에 남거든요 근데 차차하고 강인은 응가를 누는 곳이 서로 달라요 차차는 화장실에다 놓고 강인은 사람 화장실 수채구멍 하수구 구멍에다가 놓다 보니까 응가는 조금 판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확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토 같은 거는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누가 하는지는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깥 고양이들이죠 그 별채에 있는 집이 거실하고 방으로 나뉘는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 거실 쪽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방은 문을 닫아놓는데요 근데 소변에 피가 섞여 보이거나 그리고 구토 흔적이 많거나 또는 설사기가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1차적으로는 고양이들이 이제 뭐 응고 항문이나 그리고 방광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생식기 쪽이 젖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빈요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상태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도 판단이 안 되면 저는 한 마리씩 하루 이틀 정도 그 옆 방에다가 격리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변 상태와 소변 상태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피펫에서 나온 어헤드라고 해가지고 그 소변으로 검사하는 자가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1차적으로 집에서 해보고 그리고 수치가 조금 안 좋으면 일단 들쳐 메고 뛰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방광염이 막 심각한 친구들은 없었어가지고 한 번 방광염이 있었거든요 Q가 그래서 다행히 약물을 받아다가 이제 치료하는 걸로 다 치료가 되었고요 저희 집 고양이들이 진짜 효자효년계에 크게 아픈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없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큰 멍멍이 같은 경우는 식사량 같은 거 체크는 다 되니까요 저희가 전부 제한급식이거든요 그걸로 체크하고 그리고 줄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기 변이나 그리고 이제 구토 상태 같은 거는 그 반경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꼼꼼하시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또 많으니까 에피소드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한 마리당 하나씩만 해도 근데 작년 또 9월에는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피드에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즈냥 차차가 방충망을 뚫고 나가서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랬었죠 시간이 지금 뭐 한 벌써 5개월 정도 지나갔고 다행히 차차가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포획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11일이었는데요 네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 한카페님 제 그때 그 피드를 보셨겠지만 그 11일 기간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찾고 나서 11일 만에 아이가 돌아왔다라고 올린 거예요 어깨춤을 추면서 올리는 피드거든요 사실 그 11일은 매일매일 아침이 자살 충동이 이어질 만큼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18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타이든 자이든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장시간 있었던 가출 사건이었고요 일단은 나가게 된 계기는 저희 집 거실이 시골집이다 보니까 문이 이렇게 미다지 문이에요 그리고 롤 방충망이라고 이렇게 찰칵하면 촤르륵 하는 그 방충망을 쓰고 있는데 그 찰칵을 차차가 해서 촤르륵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뛰어가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탄이 묶여있는 옆 공간으로 지나가는데 탄이 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랬겠구나 느낌이 쎄야 한 거예요 내가 저 뒷모습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 이전에도 차차가 저희가 명절에 육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 보니까 뽀리가 방충망을 뜯었고 그 방충망을 열고 차차가 나가서 차차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날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차차가 문을 열어놔서 근데 이번 거는 왠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이 지졌고 이 환경이 얘가 너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이하고 뽀리가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강이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집에 문과 창문을 열어놔요 고양이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열어놓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다가 집 안쪽에다 다른 외부 개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안쪽에다가 음식을 놔두는데 음식이 안 주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골든타임은 보통은 평균적으로 48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거나 아이가 중성화를 했거나 중성화를 안 했던 수컷 남자 고양이들은 골든타임이 더 짧아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수컷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 영역 안에서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48시간 안에 아이가 들어오면 베스트지만 아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48시간 내에 안 보이면 반경은 점점 넓어져야 되고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고양이 탐정도 고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에서요 그리고 예전에 10년도 넘은 얘기죠 옛날에 면목동에서 고양이를 누군가가 문을 열어서 1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다 밖에 나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수색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양인하에서는 조금 시끄러운 사건이었는데 초창기 고양이 탐정님이 거기에 수색 자원봉사로 나왔고 제가 그분을 그때 만나면서 그분한테 고양이를 포획하고 잡는 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밖에다가 간식 막 멀리 뿌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외부 고양이들이 와요 그러면서 내 고양이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먹을 생각도 안 해요 집에서 어쨌든 뭐를 좀 먹었잖아요 얘는 늘 배고픈 길고양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24시간 내에는 밖에다가는 음식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뿌리지 마시고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집 주변을 끊임없이 돌되 눈으로만 찾으세요 고양이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공간들을 먼저 파악하세요 시골집 같은 데면은 창고 그리고 조금 구석진 곳 이런 데 그런 데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면서 반경을 도는 거예요 좁은 반경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건 왜 그러죠? 거기가 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더 바깥쪽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그 소리가 정확하게 아 저기구나가 아니거든요 엄마가 저쪽에서 나를 불렀는데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는 집 안에서 부르셔야 돼요 집 안에서 집 창문 쪽에서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목소리로 바깥쪽에서 부르시면 아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차차는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코수염이 덫을 만들어줍니다 그 덫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집 창문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연결해서 막대기를 껴놓고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잡아당기면 문이 닫힐 수 있게 옛날에 새 잡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갤럭시 탭 같은 거 놓고 그 알프레도라는 어플이 있어요 CCTV 어플이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 CCTV로 다 해놔서 밤에 네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봐 라고 일단 집에다가는 그걸 만들어줬고요 다정하네 경상도 남자 츤데레이긴 한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뭐냐면요 저는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두 시간에 한 번씩 찾으러 나가거든요 그건 밤이든 낮이든 가려지지 않아요 무조건 나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몇 빨리 찾아야 끝나니까 코수염에게도 안전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고양이들은 대부분 통덧으로 잡으셔야 돼요 통덧 아무리 개냥이어도 밖에서 예를 들어서 차차야 불렀는데 엄마 하고 오는 고양이 없어요 너무 낯설고 무서운 환경이거든요 저기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만 저기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통덧을 이제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배가 슬슬 고파지잖아요 그럼 통덧에다 음식을 놓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전 그때 통덧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다제주 사장님이 그때 통덧을 갖고 있다고 송희 씨가 얘기해줘서 송희 씨가 그때 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DM을 보내서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달다제주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거 빌려주시면서 그 통덧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조립하는 방법까지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통덧을 설치하고 그 통덧이 결과적으로는 4개까지 늘어났어요 저도 하나를 구입했고 그 브릭스 제주 사장님 송희 씨가 또 주셨고 그리고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것도 빌렸고 그리고 결국은 집 앞에서 잡았죠 11일 만에 근데 중간에요 다른 고양이들이 한 3마리가 잡혔고요 그중에 한 마리는 집으로 돌려보내드렸고요 한 마리는 가출한 고양이였어요 두 마리는 길고양이였고요 그리고 저희 집 대문이랑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열린 대문으로 강아지 엎둥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차차가 그냥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조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차도 바로 옆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돌담 위에 치즈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봤는데 차 찬 거예요 그 돌담 위에서 발견이 됐고 그 바로 옆이 차도였고 그 옆이 무슨 동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통덧을 설치할 수도 없고 반경이 넓어져 버리니까 글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야지 사람이 정말 만나면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불러버렸다 아는 척하고 얘가 올 거라는 그 자신감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차 차야 불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까이 댔어요 그래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차 차야 불렀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배가 얼마나 고플 거예요 밥이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들어오겠지라는 알 수 없는 자신 이번에 못 잡으면 끝이야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세 번째로 차 차야 부르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다행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공포인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있잖아요 새벽 내내 거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얘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 몇 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집 앞에서 잡았어요 11일 만에 집 문 앞에서 잡았어요 집 문 앞 통덧에서 또 코수염이 새벽 6시에 나갔는데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식빵을 굽고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보통 그런데 잡히면 막 놀라서 막 몸부림을 치거나 하악을 해야 되는데 식빵을 굽고 쳐다보더래요 코수염이 밖에서 수이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차차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어깨춤을 추면서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많은 팁을 주셨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통덧을 이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제주도 어디든 갖다 드릴 테니까 아이 힘드신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고양이 탐정님이 그때 그 고양이 탐정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인들한테 욕하기로 욕쟁이 탐정이군요 욕쟁이 탐정이 아마 고양이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주인을 엄청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왜 창문을 열어놨냐 너 때문에 나간 거다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벤탈이 약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버텨내야 그분이 찾아주시거든요 사실 너무 세다 초창기 고양이 탐정님으로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김봉 모 탐정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아직도 해줬던 말이 저는 박혀 있어요 본인의 아이가 잘못되는 건 집을 나간 아이 잘못이 아니라 주인이 포기했을 때 그 아이가 죽는 거라고 아이를 찾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아이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욕을 하시지만 명언도 남기셨네요 네 맞아요 네 견주나 집사가 포기하지 않아야 아이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주시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요 또 이 차차 잃어버린 피드 전에는 또 뽀리 피드였어요 근데 이게 한 달 간격이 있는데 우리 뽀리는 또 스케일링 받았다는 피드였거든요 그게 네 근데 아이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좀 덜 아프다라고 했는데 네 병원비야 또 어찌저찌 또 인간이 막 또 벌어가지고 또 돈을 내면 된다지만 아프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뽀리가 아픈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신께 내 손가락이나 내 눈을 하나 가져가고 뽀리를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많은 반려인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픈 아이를 볼 때 드는 마음일 것 같은데 토산리에 사시잖아요 거기 살면은 좀 병원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가 많이 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은 뭐 좀 건강한 편이라고 했지만 어떤가요? 아까 그 뽀리는 조금 기침도 하고 있었고 아 네 뽀리는 지금 추정 나이는 제가 지금 뽀리를 키운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근데 길거리 캐스팅 했을 때부터 뽀리는 이미 성견이었어요 그리고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서 저는 지금 몇 년째 뽀리는 아마 10살이에요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뽀리가 상태는 작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심장 판막 쪽 한 군데가 조금 잘못돼서 심장이 조금 비대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꺼꺼 거위 소리를 내는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요 역재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증상이 많이 늘어났고 자다가 코를 점점 많이 골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실 제가 인스타 피드에는 너무 그때 무서워서 뭐 따로 알리지 못한 소식이지만 호흡 곤란이 와서 청색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뽀리가 죽는 줄 알았어요 뽀리를 들춰매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갔다가 서귀포까지 넘어가서 산소를 쐬고 나서야 호흡이 진정이 됐었거든요 청색증이라는 게 얘가 파랗게 질리는 건가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잇몸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파래지는 거예요 혀가 보라색이 되더라고요 그 숨 쉬는 게 뭔가 달라요 호흡을 예를 들어서 10을 들숨 날숨 한다 그러면 1도 채 안 들어가고 1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호흡이 젖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가방에 차에 휴대용 산소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요 동물병원이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은 사실 아주 최소한의 장비만 있는 곳이어서 무조건 시내, 서귀포 시내든 제주 시내든 나가야 제대로 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인공호흡이라든가 심장 압박 같은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비약들은 집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시간 좀 지나보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병원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병원은 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원래 계산은 다 국민카드가 하고 다음 달에 제가 하는 거니까 걱정은 그래요 일단 아이가 먼저니까요 국민카드를 쓰고 계신가 봅니다 국민카드에서 아이들을 함께 길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으면 또 아이들 수만큼이나 그 곱절의 곱절만큼 행복하지만 하나 둘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해요 그때마다 그 고통이 익숙해지지 않죠 절대 늘 새로운 고통일 텐데 돌봐야 할 친구들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떠나는 친구도 있고 그럴 때 펜러스 증후군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 간극들을 어떻게 이겨내줄 수 있을까요? 이겨낸다기보다는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큼 어떻게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게 특히 반려동물과 키우던 아이들의 이별은 늘 다른 종류고 아무리 행복하고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늘 후회가 남고 슬프기만 하니까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순정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순정만화 주인공이 오래 키우던 개를 떠나보내고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달래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죽으면 배 위에 아이가 타고 그 아이가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는데 그 강이 주인들의 눈물로만 채울 수 있어서 많이 울어줘야 그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그 편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우는 거 다 괜찮아 너 때문에 아이가 편한 곳에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순정만화인데 그 이야기가 정말 아이가 떠났을 때는 내가 울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우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감정에 바로바로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그리고 아직도 8년 전 8년이죠 이제 산이가 죽은 지 8년 전에 죽은 산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와요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상에서요 아 우리 산이 지금 이거 되게 맛있어 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습관처럼 강의를 부를 때 앞에 산이를 먼저 불렀으니까 산이 강의 뭐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그럼 또 주저앉아 울어요 근데 아 또 오랜만에 생각했네 그냥 그러고 아이들 지금 한 7마리 정도 7아이를 제가 보냈거든요 제품에서 떠난 아이도 있고 뭐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 시간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스노우캣님이 그린 거 그분도 어디서 듣고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다리 건너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마지막 날 만난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마중 나와줄 것이다 되게 많은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글이에요 마중이라는 글 그쵸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그 글을 자기는 싫어한다 우리 맨날 기다렸던 친구들이 거기서까지도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근데 저는 그 글귀가 정말 많은 반려인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만화에서 나왔던 장면도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생활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고 계실 때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할 때 그런 글들이 또 빠져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몇 년 전에 떠난 친구들이 좀 이름도 툭툭 나올 만큼 늘 뭐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보다는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그 아이들의 특유의 냄새 뭐 이렇게 뭐 털 코 뭐 귀 이런 감촉들은 뭐 대체가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가장 많이 미안했다거나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소망하게 보낸 아이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사고로 떠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어의 순간 판단 미스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곰이라는 아이였는데 떠났다라는 얘기만 하고 이제 대충 이야기를 적었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곰은 천둥, 번개를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천둥, 번개만 치는 장마철이면은 계속 낑낑거리고 울고 그래서 집 앞 신발장 앞에 데려다 놓고 저희 화장실에다 데려다 놓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하면은 집 안에다가 놀 수가 없으니까 밖에다 놔야 되는데 곰이 집 안에 안 들어가고 계속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 있는데 말고 저쪽 그때 범벅이가 쓰던 집이었는데 범벅이가 있는 집은 첨화도 있고 그래서 비를 좀 덜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집이 조금 넓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가 곰하고 범벅이 자리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코수염한테 집에 좀 빨리 가볼 수 있어? 코수염이 일을 하면서 집을 들릴 수 있어서 곰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집에 좀 가봐 그랬는데 코수염이 갔을 땐 이미 곰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제 키보다 높거든요 높이가 근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쪽으로 넘어가줘서 목이 목이 메인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쎄함 느낌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차차 나갔을 때도 제가 아까 쎄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더할 나위 없는 곰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곰과 범벅이 자리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럼 곰이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사실 곰이 너무 무서워서 잘해주려고 했던 게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이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그거를 남은 아이들이 다 봤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자기가 묶여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곰은 너무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자책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스노우캣님의 그 마중이라는 그 글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게 다시 만나면 피하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없는데 너무 그래요 벌써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오는 출연자는 또 저도 좀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이즈 사이언스 또 세가 어느 날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더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극세사 A형이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조심하려면 더 조심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코스염은 B형이어서 그런 저를 잘 이해해 주진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혈액형 신봉자신가 봐요 큰일 났네요 경상도 남자의 혈액형 이야기까지 했으니 저는 이제 이제 또 MBTI만 네티즌의 네티즌의 문매를 막겠네요 MBTI만 남았고 뭐 네티즌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또 계속 근데 또 이런 슬픈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슬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뽀리의 마지막을 상상해서 글로 써두신 걸 제가 또 봤어요 만약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게 또 육안으로도 보이고 몸이 약해지는 것도 저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뽀리는 10마리 중에 인스타 푸사를 차지하고 있는 길거리 캐스팅 당한 아이답게 푸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이유로 늘 함께 다니는 것 같은데 뽀리는 지수이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저는 그쪽 파긴 한데요 뽀리를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봉구가 아주 작은 강아지였고 봉구가 분리불안이 있었다면 뽀리가 아니라 봉구를 업고 다녔겠죠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작은 강아지와 저의 현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뽀리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호흡곤란 그때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제가 분리불안이 왔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더 데리고 다니게 되는 것 같고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가끔은 너무 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데 가고 싶은데 뽀리 데리고 못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차마 뽀리를 차에다가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냥 안 먹고 말지가 좀 돼서 그래요 네 우리는 모든 조건들이 지금 잘 맞아서 함께 다니는 열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정리하면 똑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엄마의 마음은 엄마하고 좀 가깝게 있는 친구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동물 친구들 성이 이제 지수인님의 지씨 그리고 코수염이라고 부르신 남편분이 이씨인 네 맞아요 이씨로 나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호희가 한씨에서 한호희 호삼이는 저희 점장님 성을 떠서 서호삼 한서나무는 요즘 공동 육아로 가자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한서나무 이렇게 그 친구는 성이 두자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씨는 이제 남편분의 성이라서 둘의 각자 몫으로 이렇게 이름을 나눠놓은 건가요? 이것도 이름 지은 거랑 되게 단순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은 차차 빼놓고 다 제 성인 지씨고요 걔들은 봉구 빼놓고 다 이씨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어서 지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코수염이랑 같이 합치고 나서 데려온 애들은 다 이씨 거예요 근데 차차는 왜 이씨냐면요 코수염이 데리고 와서 키우자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먼저 이렇게 고렸던 그래서 고양이지만 2차차가 된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봉구는 난 사실 데려오고 싶지 않아 근데 얘를 안 데려오면 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데려와라고 반 허락을 해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봉구가 됐군요 다 사연이 있네요 저희 집처럼 사연이 있습니다 데려온 자식이어서 지씨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뽀리 빼고는 고양이는 코숏이고 걔들은 또 믹스견입니다 저는 이제 미모 순으로 집에 드려요 근데 여기는 약간 사연 순으로 아이들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입양된 사연이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 들은 것 같고 지수인 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입양 사연이라면 요즘 AI들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도 마음이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될 거야 하는 입양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 다 저희 식구가 된 거긴 한데요 봉구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봉구는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친구예요 직장에서 밥을 주던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게 저는 그때가 왜 없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대비책도 준비해 줬었어요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안목적인 룰이 있어요 풀려져 있는 애들인데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먼저 안 잡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데 풀어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봉구가 저희한테 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을 때 목걸이를 하나 사서 목에다 걸어줬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기가 한카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대대적인 들깨 포획 대작전을 하던 데가 있어요 플랜카드 마을마다 걸어놓고 맞아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네 2년 3년 정도 됐죠 일단 봉구는 결과적으로 포획을 당해서 보호소에 갔었고요 한 3일 안 보일 때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인트 어플을 깔아봤는데 너무너무 겁에 질린 얼굴로 제가 걸어준 초록색 목걸이를 하고 있는 봉구의 사진이 공고 번호에 떠 있었어요 그거 포획해놓고 공고는 해요 네 나중에 제가 그거를 이제 구하러 그때 코스염한테 울고불고 한 거예요 제주도는 안락사 1입니다 가장 빠르게 안락사를 시켜요 심지어 공고기간 내에 함부로도 안락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저도 그래서 보호소에 보냈다가 공고기간이 안 지났는데 시켜서 저는 보호소에 절대 안 보내요 보호소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코스염한테 진짜 그때는 막 울면서 때를 부렸어요 한 그놈 죽는다 내가 얘가 여기 있는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채워준 목걸이를 하고 저기 있지 않느냐 내가 진짜 뭐든 다 하겠다 내가 키우겠다고 안 할게요 일단 데리고만 오잖아 그랬더니 코스염이 한숨을 푹 쉬고 진짜 안 키운다 데리고만 나올 거야 죽는다니까 그리고 데리러 가요 저희가 근데 그 보호소 사람이 저 아직도 안 잊혀져요 누구 데리러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인인데요 하고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입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준비를 하고 갔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줄 알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이랑 막 이랬는데 그 공고 번호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 몇 번에 저희 애가 있던데 그러니까 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견사에 데리러 가요 근데 그 견사에 수많은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저 아직도 그 견사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다 물로 젖어 있고요 저녁에 퇴근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변물들을 치웠겠죠 근데 아이들 발 다 젖을 텐데 거기에 리트리버가 가득 차 있는 견사 끝에 봉구가 있었는데 문을 여니까 리트리버들 얼마나 또 사랑둥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사람한테 오는데 그걸 발로 이렇게 밀어요 진짜 때릴 뻔했어요 내가 저 개를 찾으러 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그냥 와 있는 사람이었으면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하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게요? 나 저 개는 무서워서 못 꺼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꺼낼게요 봉구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지기는 해도 꼬리 잘 안 치고 약간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가오니까 제가 저를 여기서 보고 표정은 아직도 무서운데 꼬리를 싹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구야 일로 와 그러니까 싹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데리고 나갈 때는 제가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무료로 인식칩을 박아줘요 그래서 동물보호증도 바로 나오고요 포인랜드에서 찍었던 그 겁에 질린 사진이 증명사진으로 박혀서 나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때는 저의 개가 돼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코스염은 반대했어요 아직도 키울 수 없다 다시 수산니 제 직장이었던 곳에 또 길강아지로 남게 돼요 당분간은 계속 포획팀이 돌거든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 아이를 포획 기간이어서 수산니를 도시면서 잡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누구를 포획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김에 그 마을을 싹 돌아요 그래서 공고 보면은 그 근처 마을이 샥 일렬로 나와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주도는 그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도 한번 들어가면 우도에 있는 길개들이 다 잡혀 나와요 그렇게 돼서 왔는데도 저희가 못 키우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안락사 없는 쉼터를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내가 키울 수 없는데 밖에다가는 둘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조건이 중성화를 해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중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켰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보냈는데 계속 밟히잖아요 그렇죠 서쪽 한림에 있는 쉼터로 보냈거든요 근데 매주 제가 한림 쉼터로 가서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너무 그것도 웃긴 게 수십 마리의 아이가 있고요 거기에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얀 백구예요 근데 제가 저 멀리서 걸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어요 어느 개가 이렇게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면서 짖어요 그럼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동부야 그렇게 있다가 개가 다른 개한테 물려서 입이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턱까지 찢어져버리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꼬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길래 일단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수술을 시키고 제가 병원비를 낼게요 왜 연락을 하지? 소속은 있는데 소속이 거기 계지만 제가 매주 거기를 가고 제가 회비도 내고 후원금도 내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아이를 여기다 보냈지만 어쨌든 내가 끝까지 여기서 책임지어야 되는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낸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못 키우는 것 뿐이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프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이제 코스염한테 빌었어요 낳을 때까지만 처치면 우리 집에서 좀 할 수 있을까 거기서는 또 물리고 또 뜯길 텐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스염이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집에 둬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자기 성은 주지 않았죠 괜찮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아직도 그 곰이 있었던 자리에 있거든요 봉구가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애들은 항상 퇴근하고 들어오면 정말 한방 웃음으로 주인을 반겨주는 존인가 봐요 웃음 존인가 봐요 봉구가 그렇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염도 괜히 가서 한번 쓰다듬어주고 예쁘니까 네 그렇게 됐죠 이제는 그래요 정말 강력한 입양 스토리 많은데 그중에 우리 봉구가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선택이 돼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물 친구들 사진을 좀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마련하려고 들어갔는데 또 손석구 씨 사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나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손석구 씨가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스버 플레이머빌 대란 때 같이 줄 서있다가 인사도 하고 갔잖아요 또 들어보니까 본인이 모으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못 구할까봐 네 줄을 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덕질을 심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타고난 덕후가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럼 요새 덕질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랜선 동물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잡덕 메가 덕후고요 모든 좀 약고 넓고 어떤 것도 깊고 오래가게 좀 많이 가는데요 일단 가장 오래 가고 있는 덕질은 야구팀 LG 트윈스입니다 네 서울의 멋쟁이고요 끈기가 많다고 LG 트윈스 좋아하는 분들은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해도 내가 욕해 니들은 하지마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 서울분이셔서 LG 트윈스? 네 그렇죠 서울 사람은 서울의 멋쟁이를 좋아해야 되니까요 두산도 있잖아요 두산은 원래 연고지는 충청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전국의 두산 팬들에게 문매를 맞을 것 같은데 전국 사람들 듣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네 그리고 약간 좀 연예인을 좋아하면요 조금 그냥 아 너무 좋아요 배우 누구누구님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배우가 지수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파요 대단하다 네 뭐 클럽 장이 되거나 하셔야겠네요 어렸을 때는 팬클럽 부회장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정말 누구? 아 그거 막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는데요 아 괜찮아요 인디 가수였는데 김사랑이라고 아 김사랑 네 팬클럽 부회장도 했었고요 18 불렀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부활 엄청 좋아했거든요 엄태용 나오는 건가?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상암 경기장에서 나중에 종방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네 CGV 상암에서 300명 모아놓고 감독님 작가님 배우님 다 모셔놓고 하는 것도 같이 했었죠 덕질을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 손석구 씨는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있고 거리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손석구 씨가 지수님을 알더라고요 네 알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국민학교 동창인 친구 녀석이 라디오 PD를 하고 있는데 거기 DJ님이랑 친분이 있는 배우가 돼가지고 그랬군요 네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60년대 생이라서 그런지 국민학교라고 아니라고요 아 근데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세대입니다 아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네 진짜? 네 그다음부터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럼 뭐 정확하게 국민학교가 맞네요 네 60년대 생은 아닙니다 그래요 뭐 하나 빠지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알 때까지 한다라는 네 굉장히 독특한 덕질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드를 보다 보니까 두 분이 이게 차박하는 캠핑하는 피드가 좀 있던데 아이들 때문에 이제 멀리 여행은 못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짬짬이 즐기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시간에 캠핑을 즐기러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이들 때문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핑계를 대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박 3일 이상의 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여행도 못 가봤고요 아이고 네 유일하게 4박 정도 했던 게 뭐였냐면 제주도에 왔다가 안개가 너무 심해서 결항이 돼가지고 못 올라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 말고는 설날 명절이나 이럴 때도 2박 3일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들의 수가 많아서 누군가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그냥 저희가 빨리 갔다가 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데를 여행하고 싶어지게 됐고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여행하듯이 살고 싶었는데 사실 현실은 체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심을 잃은 거예요 살은 살대로 막 찌고요 좀 여행하듯이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리고 사실 얼마 전부터 좀 직장에서 오래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코스염도 아 얘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던 애였는데 내 여행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염도 아 얘는 이제 제가 캠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 끝나면 사실 코스엠이 주 6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 있으면 일찍 끝나고 그 다음 날 휴일인 날 주말 껴가지고 가까운 데라도 나가려고 해요 그럼 약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천생연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말이지만 원피스에서 내 동료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 네 라는 말을 거기다가 우리 차차 찾을 때 네 맞아요 많이 고생하는 지수인님을 서포트해주는 남편분께 써놨던 건데 뭐 계속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동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좋은 동료다 네 그래요 언제 한번 캠핑할 때 저희도 좀 초대해서 아 네네 네 식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캠핑을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차박이나 밖에서 자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 캠핑 낭만은 또 즐기고 싶어서 엄청 좋죠 점장님이랑 누군가가 캠핑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아 네네 이런 걸 했으니까 코스염님이 그렇게 사람을 안 가리신다면 한번쯤 불러주세요 사람을 그렇게 가리기는 한데요 네 그럼 없었던 일로 아니면 코스염을 빼고 가면 됩니다 네 다녀와 그러겠죠 또 시니컬하게 그래요 날 두고 다녀와 볼 때면 다녀와봐 같이 하느라 뭐 아랑곳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코스염님 그러면 빼고 네네 그분이 오면 좋지만 불편하시면 아유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네 그러면 빼고 우리끼리 한번 캠핑하러 가는 걸로 네네 요새는 또 화요 모임 원래 하던 조금 오래 되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11회 출연자가 또 화요 모임 멤버 중에 하나예요 브릭스 제주 송희씨 요즘에는 오름을 오르는 사조직을 또 만들어서 네 사조직이라고 하지만 둘이서만 뽀이랑 같이 아 네 뽀이랑 셋이었다가 지금 또 한 명 늘었나요 언니 한 명이 늘었는데요 프로 포토그래퍼 언니여서요 예쁜 사진이 많이 생기겠네요 박살이 다리 같은 제 사진을 계속 찍어주시더라고요 제 뒷모습을 또 그 모임 전에도 또 오름 트래킹하는 사진이 되게 많은데 그 원래 운동이나 자연 이런 걸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사실 그 아빠 영향이 진짜 큰 어렸을 때 영향이라는 게 옛날 일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한 사람의 인생관을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전 요새 나이 들어서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빠가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다니셨고 시골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지나면서 제가 언젠가부터 되게 시골로 혼자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까지 그때 오게 된 거였는데 여행 자연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일단 제주도 오면서는 도어 투 도어잖아요 사실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차에서 바로 내리다 보니까 자연을 또 많이 못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살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 뺄 겸 하면서 오름이나 이런 데를 엄청 올라다녔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희 아버지가 10kg 빼면 100만 원 준다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300만 원을 뜯어냈거든요 아 그럼 30kg 빼시고요? 아 근데 처음 10kg를 빼면 200만 원을 주고 아 처음이 100만 원이었구나 100만 원을 주고 얘가 또 10kg를 또 빼겠어 싶어가지고 10kg를 또 빼면 200 줄게 그랬는데 10kg를 또 뺀 거죠 그래서 300을 뜯어내고 아버님은 뭐 결혼도 한 따님에게 몸매관리까지 요구하십니까? 원래 또 이게 한 번 자식은 영어는 자식이라고 아빠 미안해 아빠가 지수인님을 이렇게 좋게 키우셨네요 한 번 자식은 영어는 자식? 한 번 내 새끼는 끝까지 내 새끼 그럼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 뜯어냈어 300을 네 근데 다시 찌면 다시 이렇게요? 뱉어내야 되는데 다시 쪄가지고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코로나가 또 그런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네요 지수인님에게는 또 남편분이 어디 나갈 때 뭐 갔다 와 하는데 이게 막 어 그래 갔다 와가 아니라 어 그래 갔다 와 갔다 오시던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 말고 어 괜찮아 수희야 갔다 오렴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할게 동물 친구들도 어 엄마 갔다 와 나 알아서 밥 잘 먹고 있을게 하면 우리 수희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저 이 질문 듣고 되게 설렜거든요 질문만 보고도 설레더라고요 근데 역시 여행이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저 제주도 와서 면허를 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운전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전국 여행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 원래 여행 다닐 때 아빠한테 배운 건데요 시골 가장 총 구석 같은 데 가면 숙소도 없잖아요 그럼 노인회관에 가가지고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 어디냐고 할머니 댁 어디냐고 바카스 들고 가서 얘기하면 소개시켜줘거나 노인회관에서 잘 수 있게 해주거든요 요새는 또 근데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유용해서 근데 1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저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할머니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시 좀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아세요? 지자체 홈페이지 관광 홍보과 같은 데를 들어가면 무료로 그 지역의 지도를 우편으로 보내줘요 아니면 우편비만 받고 그럼 전 그걸 받아서 시트지로 다 코팅을 해놓고 거기 가야 되는 버스 노선이나 여행지 같은 데를 다 정리해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 여행을 다시 못 갔던 여행을 다 가보고 싶어요 여행 작가하셔도 되게 잘하시겠다 남편이 있어요 젠장 이 방송 근데 코쌤이 알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듣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수습 불가로 가는 것 같은데 앱을 살짝 지워놓고 그냥 비밀로 하도록 하죠 비방됐다 그럴까요? 결방됐다 이제 끝났다 나로 인해 좋으신 분 같아서 그분이 그렇게 갔다 와라고 하면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 네 오래 하고 싶어요 2박 3일 이상 2박 3일 이상 얼마 몇 박으로 갈까요? 마음껏 지르십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편도 없는 비행기 티켓 끊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하지만 또 애들 밟혀서 그렇죠 뭐 일주일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엄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세 마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에 대한 감정이 좀 달라요 또 호의를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저희 호삼이는 마냥 고맙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누가 가장 좋냐고 하면 이제 꼽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수이님이 본인의 수명까지 나눠주면서 지키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내수명 좀 줘도 돼 얘는 사실은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나눠주다가는 제가 먼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한 살씩만 줘도 10년이 줄어듭니다 가는데 순서 없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한 마리 제비를 키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 제비의 이름은 제동이였고요 코수염이 주어온 아이였어요 무너진 제비집 밑에서 데려온 아이였는데 무려 섭지코지의 아쿠아리움 출신이었거든요 걔도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우면 남쪽 나라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주고 제가 밖에 나가서 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면 죽을까 봐 네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랬다가 이 아이가 두 달 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수명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날아보게 해주고 싶어요 제동이에게 수명을 나눠주고 싶다 몇 년 줄까요? 어 뭐 원하는 만큼 나눠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설마 육식 부르고 그러겠어요 제동이 장수하고 싶을 수 있잖아 제비로서 그러니까요 병풍에 박히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수인님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쯤에는 제비까지 제동이까지 마중을 나오겠네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인스타로 공격 대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질문을 좀 모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헬로 토모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다둥이 아이들을 케어하시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때 가장 힘드신가요? 또 한계가 있다면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본인은 이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미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은지 만약 한계가 온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모르셨어요 네 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순간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관리 관절 팔팔 같은 거 먹으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산책이 힘들어요 산책이 힘들죠 네 대형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묶은 끈이랑 한 마리를 데리고 가고 또 가방에는 뽀리를 메고 가면요 약간 케르베로스 같아요 지옥에서 온 걔들 같이 애들이 자기 멋대로 뛰어서 해가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자빠진 적도 있고 무릎도 각각 갈리고 고로 때만 아 내가 진짜 뭐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도풀갱어라든가 분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버거운 거 말고는 사실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따로 무언가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일상에 저를 갈아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아까 가는 데 순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수인님 먼저 좀 건강을 좀 챙기시고 좋은 것도 좀 드시고 네 또 기분도 좀 나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주셨을 거예요 네 또 할망캐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할망님이시네요 육묘사견을 모시고 살면서 길 위에 아이들까지 마음을 쓰시는 뽀리어머니는 얼마나 보은을 받으며 사실까요 우선 집에서 누가 가장 효도하는지 궁금하고요 웃음 주는 자식 짠내나는 자식 또 방귀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번에 조촌방파제 고양이 우리 할망님이 구한 그 친구들 중에 초코가 네 네 또 아파가지고 치키치키 차카차가 초코초코초 마켓을 함께 여췄어요 네 네 그렇죠 역시 운영진 하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모든 화면 수뇌부 수뇌부를 장악하셨죠 네 정말 대단하신데 효도하는 친구랑 웃음 주는 친구 짠내나는 친구가 있나요 아 일단 효도하는 친구는 강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강희 일단은 굉장히 오래 살아주고 있고 17살 네 장수 아픈 데 없고 오래 살아주는 것만큼 효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희는 또 산이 아이들까지 다 봐줬었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아이들을 데려와도 뭐 하루 이틀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옆에서 재우고 핥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차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직도 차차 옆에다 끼고 핥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강희만한 딸내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효도하는 건 강희고 웃음 주는 친구는 웃음 주는 거는 봉구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이게 웃음이 나오니까 걔는 진짜 제 인스타그램 사진 봉구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웃상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고 있는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벅찬 웃음을 지어서 네 봉구가 웃음을 가장 많이 주죠 짠네 나는 친구는 또 누가 있을까요? 짠네 나는 친구 짠네도 좀 많긴 한데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얘기를 하면 탄이 좀 짠네가 나요 탄이 일단은 아빠의 기대를 기대치를 채우지 못해서 아빠가 늘 구박을 하고 약간 신데렐라 같은 느낌 아빠 제가 미키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칭찬해 주세요 같은 느낌 응 바꿔 폈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의 짠함 네 좀 더 자랐어야 됐는데 또 방귀대장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있나요? 그것도 봉구요 아 정말? 봉구가 바깥생활을 그때 제가 밥 챙겨주기 전에서부터 엄청 만성설사였어요 뭐를 해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 보호소에 가서도 그랬고 쉼터에 가서도 그랬고 저희 집에 와서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걸 몇 달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돼서야 지금 잡혔거든요 걔 응가가 이제 원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면서부터 저도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계속 방귀를 껴요 정말 방구쟁이에요 약간 같이 이러고 마당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뿍 하는 소리가 나요 야 이건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이 좀 안 좋구나 최장 효소가 부족하대요 나라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길 생활을 많이 하면서 너무 제대로 먹은 게 없다 보니까 효소가 부족해서 계속 지방을 다 분해하지 못해서 계속 다 바깥으로 지방질을 배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구 끼는 게 웃긴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슬픈 사연으로 빠지는군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응가는 돌아왔고 방구만이 남았으니 이제는 우승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12회 출연자이신 하나이나 집사님도 남겨주셨습니다 평소 신박하고 싱크비칸 언어구사 찰진 디스 등을 매우 잘 하시는데 따로 연습하시는 건지 학원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저도 뭐 지수인님 오다 가다 뵙고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SNS를 보게 됐는데 태그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원래 유머러스 하신 편인지 어떠세요? 글쎄요 좀 사람들을 웃겨준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해주는 걸 좋아하세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왕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좀 가벼워지고 그래도 다 같이 웃고 훈훈하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저하고 약간 말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진짜 개그맨 시험이라도 보러 갈까? 그러는데 야 비방이어서 안 된다고 좀 어울리기도 한다고 그런 이미지가 네 근데 그냥 재밌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을 조리있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굉장히 조리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아 그래요? 이렇게 흥미 포인트도 딱 있으세요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셔서 극세사 A형이어서 두근만 세근만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근데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저도 좀 이게 좀 생각보다 지금 방송이 길게 나가고 있지만 우리 한 번도 안 끊고 재미있게 올 뭐 다른 분들도 안 끊긴 한데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회 출연자 우리 송이님 브릭스 제주 송이님도 남겨주셨는데 따뜻한 휴양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딱 새 친구만 데리고 가야 된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실 건가요? 하고 물었는데 새 친구까지 데려가야 되나요? 그냥 가면 안 되나?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짐을 짊어줘야 오늘 약간 저 혼자 나왔는데 11회 출연자분도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네 그러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남쪽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동이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동이에 대한 또 애정이 너무 짧았거든요 남다르셨네요 그래도 그리고 후회가 남는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제동이를 데려가고 싶고요 그리고 첫째 산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산이도 좀 데려가고 싶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리불안이 너무 있으셔서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 어르신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뽈이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뽈이와 영혼으로 남은 제동이 영혼으로 남은 산이 결국 뽈이만 데려간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살아있는 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홀가분하겠는데 죽은 애들을 소환하고 그러세요 꼬리만 데려가게 된 걸로 감동 코드로 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불쌍한 동물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지수이님 엄마, 아빠 중 누구를 닮은 건가요? 까지도 질문하셨는데 아빠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거면 아빠의 영향일까요? 저희 아버지도 강아지를 20년 가까이 키우셨어요 제가 11살 때 강화도 오일장에서 토토라는 바둑이를 데려왔었거든요 그 바둑이를 제가 한 28살 때까지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안락사시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골 집에 묻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춘천에 있는 아버지 시골 집에까지 가서 아이가 떠나길 기다려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는 사실 혼자 사는 남자가 자식도 키우면서 강아지를 끝까지 그렇게 케어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꾸준함은 사실 아버지를 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성교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을 돌보시고 뭐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아마 불쌍한 걸 보고 좀 못 참고 그러는 거는 또 엄마를 닮은 게 아닌가 결국은 유전자의 힘은 꺾을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또 혈액형 예! 그 다음에 어떡하지? 뭐 나왔죠 또? 뭐가 있었죠? 경상도 남자 지역새 야 망했다 유전 어떡하지? 까지 다 건드리셨습니다 잘하면 조금 이따 무당 나오고 샤머니즘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결국에는 이제 불쌍한 가엾은 동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건 엄마 아빠 모두를 닮은 거 아닐까라고 말씀 주셨고요 슬1026님도 질문 주셨어요 아이들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6살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 보니 슬슬 건강 걱정이 됩니다 따로 아이들 건강하게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10마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막 1등급 막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사료 같은 건 사실 제대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행히 편식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잘 맞는 사료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챙겨주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저도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고양이가 이제 다 15살이 넘었거든요 차차를 빼고는 강아지들도 10년이 넘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를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초유 캡슐 콜로스트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먹이고 있고요 초유 캡슐이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좋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유 캡슐이랑 유산균은 꼭 먹이는 편이에요 그거는 꼭 먹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타우린을 먹이고 있어요 타우린이랑 그리고 코엔자임 엘카르니틴 성분 같은 거 있는 거를 먹이는데 고양이 건 사실 되게 비싸요 동물 건 무조건 비싸요 근데 제가 좀 다행히도 제가 이전 이전 직장에서 약국에서 좀 2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그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람이 먹는데 동물이 먹어도 부담되지 않은 정도의 용량으로만 챙겨주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인수공통이 가능한 네 그리고 사실 건강보조식품 정도거든요 일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거를 이용해서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먹이는 게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가볍게 하면서도 아이들을 부담없이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영양제라는 게 또 일각에서는 네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죠 마음의 안정제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렇다고는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견주나 묘주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은 거니까 알면서도 또 속기도 하고 네 하루라도 늦춰주지 않을까 한 시간이라도 늦춰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인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의약품이 아니라 식료품인가요 그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정도만 되어 있죠 건강보조식품이다 보니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 위주로 가시고 그럼요 아플 땐 무조건 병원입니다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다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지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히카리 브레이닝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개파인지 고양이파인지 궁금해요 하셨고요 주위 지인분들이 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면 개와 고양이 어떤 동물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어요 하셨고 다묘 다경 가정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하셨어요 개파 고양이파 굳이 따지자면 시작은 개파였지만 끝은 고양이파야 끝은 아니지만 고양이 51개 49가 되었죠 네 고양이는 매력있는 동물이에요 맞습니다 고양이는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 고양이 키우십시오 개와 고양이 둘 중에 키워야 한다면 고양이 키우십시오 그렇죠 주위 지인분들이 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면 어떤 동물 저는 고양이 추천드리는데 저도 혼자 사는 가정이나 처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고양이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고양이가 훨씬 더 손이 안 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모든 아이는 다 떠날 때 아프지만 저는 여러 아이들을 보내봤는데 강아지 아이들을 보내는 것보다 고양이 아이들을 보내는 게 조금 마음의 부담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덜 아팠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충분히 교감이 된다라는 느낌을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시거나 혼자이시거나 또 마음이 약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고양이로 시작을 하셔서 뭔가 더 개도 키우시고 조금 더 끝까지 교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련이 조금 덜 내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걔한테는 뭘 해도 빚지는 기분이에요 내가 더 받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고양이랑은 오래 키우다 보면 얘는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고양이는 조금 더 나를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빚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떠나보낼 때 내가 조금 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본인은 이제 고양이를 추천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되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서 네 맞아요 키우시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곁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 키우세요 여러분 뭐든 함께하는 게 뭐든 반려하십시오 반려인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려인보다는 반려동물을 추천하신다고 하니까 강추 다묘다견 가정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쉬운 결정은 아니실 거예요 충분히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라면 저는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생명을 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받게 되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안영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올해 아이들을 위해 세운 계획이 또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없다면 모두를 위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제가 한 되게 오래 여러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1월 1일부터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목표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묶여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루에 반 이상을 나가 있는 엄마 아빠 뭐 이러니까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치고 그리고 안아주고 뭐 산책도 나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자유의 몸이 된 시간을 아이들에게 쓰는 게 올해의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싸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니나기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 카드 애니톡에서 질문을 하나 뽑아서 여쭈고 있는데 7개의 카테고리 중 자격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너의 소우주 반려동물에게 반려있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의 우주인가요? 왜 그 자전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우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자전 시간이 아주 빠른 행성 같은 우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너무 짧고 너무 찰나이지 않을까 그 하루가 근데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그런 우주이지 않을까 되게 면목 없는 우주인 것 같아요 우주 입장에서는요 우주의 이름은 면목성 면목성 면목업성 면목업성 면목업성을 저는 면목업성입니다 감동코드였는데 그렇지만 뭐 2021년은 면목일성 올해는 면목일성 그걸로 바꿉시다 네 그래요 웃음코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견주분들에게는 자주 다니는 산책로 또 카페나 음식점이 있으면 소개를 받고 있고 집사님분들에게는 책이나 영상 채널을 소개받고 있는데 둘 다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산책을 한다면 멍멍이 될 테고 근데 제주도의 특성상 진드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요 저 용눈이 오름 멍멍이들 데리고 갔다가 정말 수천 마리의 진드기를 떼어낸 적이 있어서 마이크로 진드기들이 붙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드기가 붙지 않으면서도 산책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에 있을까 근데 한 곳이 있더라고요 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영주산 뒤에 성읍 저수지가 있어요 성읍 저수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 아스팔트 길이에요 근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저수지 한 바퀴를 도는데 아스팔트 길이고 옆에는 조금 잔디밭도 있어요 그 테두리에 그러니까 진드기 걱정 안 하고 또 옆에 잔디밭에서 냄새 맡으면서 진드기 걱정 없이 오랜 시간 그냥 한가롭게 차소리 없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제주도는 저수지 같이 이렇게 민물이 좀 귀하거든요 거기 가면 약간 도시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거기 아시는 분들은 큰 개들 데리고 풀어놓는 산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읍 저수지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성읍 저수지 추천해주셨고요 그리고 카페 식당 이거는 제가 데려갔을 때 저는 뽀이를 데리고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 뽀이 왔어 라고 돌고래 소리를 내주시는 정말 그 사장님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데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저와 지금 함께 출연하고 있는 10일에 참가자 박성이시네 브릭스 제주는 채영이도 있고요 김영 치즈마을 그래서 박필통을 포함한 모든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는 사람 오는 건 안 반가워도 동물 오는 거 되게 반가워하는 사장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알맞은 시간 사장님도 강아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래 거기가요 제가 지금 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케이지에 들어가 있거나 줄을 한다거나 그리고 컨트롤을 잘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좋은 카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되니까 에티클린은 반려인들이라면 사실 다 누구나 다 해주시거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평대 스낵 평대 스낵 사장님도 두 마리의 리트리버와 두 마리의 웰시코기를 지금 키우고 계세요 맞아요 거기는 뭐 실내 옥상 전부 다 반려견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큰 개 오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평대 스낵도 많이들 가시고요 그리고 작은 개는 그때 케이지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소금이네 7분의 5도 7분의 5 정리를 하자면 7분의 5 평대 스낵 알맞은 시간은 전화를 먼저 드리면 되고 네 11회 출연자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믹스 제주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뭐 영상이나 책 뭐 카페 초기에 도움받았던 카페들이 지금 뭐 남아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키우던 이미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그 시절에는 고양이도 너무 많이 안 키우고 있어서요 맞아요 그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고양이계의 시조새 조상님 같은 느낌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호메이님이나 후끼님 같은 분들 근데 그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막 초창기 블로그 시절 다음 카페 시절부터 이글루 시절부터 고양이를 키우시던 분들이어서 역시 60년대 생이라서 아니 어떡하지 해명기사라도 내야 될 판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블로그를 차라리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도움을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제 고인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이 됐으니까 흘려보내야 되잖아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실은 뭐 쓰는 데가 있을까요? 블로그나 개인 채널이 제가 꾸준함이 좀 없어가지고요 약계약계는 다 모든 게 있었는데 싸이월드가 가장 길었었고 그 다음이 인스타인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언제든 대답은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본인의 이 다 다둥이 정말 여기야말로 다둥이인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아이들 자기소개 준비하면서 제가 싸이월드가 닥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왔는지조차 제가 체크를 안 해놨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게 다쳐버려서 그렇죠 싸이월드가 어디로 간 거니 추억 속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더 기억력이 나빠지기 전에 정리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은 이번에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은 정보량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거를 차분히 정리만 해주셔도 네 언젠가 니나기 뭐 한 70회 출연자에게는 지수인 님이 남겨주신 글로 제가 배워서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라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새로운 컨텐츠도 또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아니지만 어디로 블로그나 요즘 뭐 티스토리 잘 쓰면은 이걸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60년대 생들이 대화를 하면 이런다니까 농담이 뭘 지수인 님은 80년대 생이실 거예요 아마 90년대 생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아 너무 하시네요 그래요 또 반려동물 키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요거 멋있는 거 하려고 고민 조금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제가 결정한 거는 이성 이성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균형감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한테 다 없는 거 얘기한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근데 뭐 없이 감정적인 감정만 있는 사람이죠 꾸준히 하는 게 없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보고 가요 이성 지구력 균형감 균형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1인 가족이 아니었을 때 내가 반려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우선순위를 너무 포커스를 개하고 고양이하게 맞추게 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아이들을 개와 고양이를 아이들로 표현하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반려인이 코시엄님이 네 그러니까 너무 제 위주 제 템포 저의 길로만 너무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함께 가자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동력이 아니네 네 무게중심이 그냥 다 균형이 다 저한테 우선순위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요 그리고 싸움까지 가기 전까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참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죠 지금도 잘 사실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아이들의 사이에서 내가 정말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조절할 수 있는 균형감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감 지구력 지구력 이성 네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것들 꼽아주셨습니다 나도 갖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요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면 뭘까요 이것도 좀 고민하다가 선택한 건데요 저한테 반려동물은 안정제인 것 같아요 안정제 네 저는 사실 되게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변덕도 심하고요 지구력도 없어요 저는 뭐에 빠지면 정말 정신없이 좋아하다가도 그거를 놓을 때는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질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제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또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아이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라는 이름의 안정제 정말요 정말요 저를 좀 진정시켜주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평정심을 찾아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못한 자랑이나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걷는 친구들 중에서도 할 이야기가 남았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랑거리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애들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서 어디에서나 보이는 흰둥이, 검둥이, 누렁이에다가 서울에서는 또 자주 보이는 포메에다가 그리고 밤에 길을 걷다 보면 한 마리씩 보게 되는 고양이들이 다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먼저 떠난 아이들 얘기를 못할까 봐 그런 걔네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조금 나온 아이들도 있고 얘기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냥 이름만 한 번씩 더 불러주고 싶어요 고양이는 우리 산이 그리고 하나 스피 연이 연이는 어딘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곰 우리 범벅이 우리 득이 득이는 많이 미안해 엎둥이였는데 한 번도 엄마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재동이 지금은 하늘을 잘 날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래요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죠 우리 음성 편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열 마리의 아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죠 제가 울어도 신경쓰지 마세요 네 강희야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이뻐질 줄 몰랐다 서울에서 엄마의 아빠가 할아버지가 집에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쫓아냈을 때 너를 제일 마지막에 찾았었잖아 건물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무서웠을 텐데 내가 부르는 목소리에 야옹이라고 대답해줘서 진짜 고마웠어 그때 뽑힌 발톱 하나가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아직도 엄마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한데 그때마다 네가 거짓말같이 엄마를 그루밍해주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너는 진짜 다 아는 것 같았어 엄마가 생각하는 거 다 강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말썽 한 번도 없이 18살 되줘서 고맙고 살이 너무 빠져서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아 살은 엄마가 빠져야 되거든 자꾸 동생들 데려와도 결국에는 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엄마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셋째야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우리 셋째 보낼 거니까 정들면 안 된다고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을 지금까지 불러서 정을 안 주는 건지 엄마가 미안할 때가 많아 그래도 이름 부르면 꿈뻑꿈뻑 눈 인사해줘서 고맙고 사실은 엄마랑 친해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내가 너무 곁을 안 준 건가 미안하기도 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셋째가 싫으면 엄마는 가까이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셋째는 셋째 마음 편하게 살면 돼 엄마는 그러면 행복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내로 우리 겔롱 남들은 다른 올블렉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넌 되게 웃기게 생겨서 엄마 널 볼 때마다 많이 웃어 늘 밥주러 들어갈 때마다 귀엽게 울어주고 그리고 항상 꼭대기에 앉아서 엄마 바라봐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덕분에 많이 웃어 늘 있는 듯 없는 듯 아프지 않게 조용하게 지내는 우리 효자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경희야 엄마야 엄마야 그러니까 학칠 조그만 해 아니 서울에선 되게 친했는데 제주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해 엄마는 오빠들 사이에서 홍일점으로 지내면서도 기죽지 않고 짱 먹는 것 같아서 역시 넌 내 딸이구나 싶어 그래도 오빠들이랑 큐 좀 그만 때리고 엄마한테 침 좀 그만 뱉어 알았지? 사랑한다 그리고 큐 네가 세장 속에 있었던 그 첫 만남을 엄마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눈곱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세모의 통에는 물도 사료도 없었는데 잘 버텨주고 그래서 엄마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널 주머니에 넣고 걷던 그 천 개 치운 길이 아직도 생각나 몇 번이나 숨 쉬는 확인하면서 걸었는데 그땐 네가 10킬로가 그리치는 고양이가 될 줄 몰랐어 말썽쟁이여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정말 너무 건강하기만 한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다 살 좀 빼야 오래 살 것 같아 너도 나도 살을 좀 빼자 너한테 정을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엄마 사실 되게 미안해 근데 많이 참는 게 아닌가 싶어 꽤 오래 막내였는데도 근데 아홉째여서 네가 사랑을 제일 많이 못 받은 게 아닐까 싶거든 시간이 좀 지나도 엄마가 좀 여유있어졌으니까 엄마랑 좀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사랑해 그래 우리 2차차 우리 망나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집 나갈 생각만 하지 마라 새벽에 방울 장난감 갖고 놀아가지고 작두 타는 꿈을 꿔도 자다가 엄마 명치로 떨어져가지고 엄마 맨날 강제기상 시켜도 어? 괜찮으니까 아 가출만 하지 말자 진짜 집이 최고다 어?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얘는 슬픈 겨물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슬퍼도 됩니다 작두 타는 꿈을 꿨구나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아 새벽 2시에 방울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놀아 자 노루 나의 유일한 멍멍이 딸 점점 털이 하얘져서 원숭이 자국이 생기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요새 마음이 꽁기꽁기해 가족으로 같이 나이 먹는 게 축복이지만 니네들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엄마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요새 입혀주는 오리털 조끼를 잘 입어줘서 고마워 이제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좋은 옷을 사입힐 순 아빠한테 혼나니까 엄마 조끼를 꿰매서 입혔는데 잘 입더라 따뜻해서 좋은가 보더라 근데 벌써 털갈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속털을 뺄 때가 아니야 털갈이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추워 그리고 더 많이 산책 나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 나가서 뛰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풀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해 근데 네가 맘 먹고 뛰면 잡을 수가 없어 엄마가 체력을 좀 더 키우고 엄마 이제 좀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산책을 자주 나가도록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많이 뛰고 좀 더 많이 웃자 고마워 그리고 탄 든든한 우리 아들 뽈이한테는 맨날 져주는데 산책 나가면 맨날 다른 집게들이나 들게들 오면 우리 지켜준다고 옆에서 항상 같이 다녀주는 네가 진짜 너무 든든해 그리고 미키 선물도 고맙긴 해 근데 그거 물고 꼬리 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좀 무서워 아빠는 네가 미키를 잡을 때마다 밥값한다고 좋아하는데 엄마는 미키도 사실 싫어하지 않아 엄마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살생을 줄이고 겁만 주고 쫓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건강하고 요새 자꾸 눈에 뭐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병원에 갈 거니까 병원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자 자 뽈이 내 생에 최고의 길거리 캐스팅인 너 아 일어났어 불렀더니 깨어나네요 행복하냐 엄마는 덕분에 많이 행복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의 소중함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걸 너도 조금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걸 같이 보니까 너는 다른 애들한테 너무 자랑하지 않아도 좋겠어 무뚝뚝뚝한 엄마를 맨날 불출산 꼭대기에 단박에 올라가게 해주는데 브릭스 제주 가면 꼭 남의 집 남의 손님들한테 너무 배 까고 누워서 엄마가 좀 그래 남의 집게 같아 너 많았던 너. 돌고 돌아 우리 집에 왔는데 그래도 결국 우리 집에 올 운명이었다고 엄마는 믿어. 네가 우리 직장에서 밥을 먹으러 오다가 안 보이는 그 며칠이 힘들었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 그게 아마 엄마 마음에 네가 이미 아들이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 계속 환경이 안 돼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냥 장면 장면 하나가 다 생각이 나. 내가 쉼터에 너를 만나러 가면 네가 일어나는 거야. 네가 공중공중 뛰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걷는 방향으로 네 시선이 바뀌어. 근데 아직도 그 시선 끝에 내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의 마지막에 항상 같이 있어 줄게. 고마워. 행복해. 더 행복해지자. 그리고 코수염. 고마워. 좋은 동료. 많이 양보하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집쟁이, 똘끼쟁이, 마노라를 잘 견뎌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도 나랑 살 거냐고 물으니까 너 되게 잔인하다고 날 좀 놓아달라고 그랬는데 미안해.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래. 말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할지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정말 많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 다 갚을게 라고 말하면 빚이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해볼게. 좋은 동료야. 감사합니다. 우리 동물 친구들 소개하는 것도 길었지만 동물 친구들이 남기는 편지도 참 길었습니다. 이거 정말 3시간 방송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특집 방송은 3시간 특집 방송 이걸 들어주는 사람은 듣는 거고 못 듣는 드라마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준비한 거 다 하신 거죠 이제? 네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오늘 4견 6묘와 함께 사는 지수인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동물 친구들을 집으로 드리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말랑말랑하세요. 눈물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물 친구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독 그런 아이들이 지수인님 같은 분들에게만 또 잘 보여요. 아마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지수인님 내 동물 친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겠죠. 숫자가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힘듬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기쁨과 행복이 더 많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지수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준비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8회는 서천의 명물 키로리와 연희 언니 정은 씨 편을 만들었었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a-s-l-u-n-d-1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잔잔하게 따뜻한 니나기다운 에피소드였어요. 들으면서 그냥 막 좋네요. 한캄핀진 목소리 처음에는 어디가 아프신가 했는데 깨로리가 옆에서 자고 있었군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마이크가 바뀌어서 제가 좀 적응하는 것도 있고 녹음했던 시간대가 저희 게스트들이 밖에 있어가지고 조금 조용히 해야 됐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우왕끼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녹음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이 언니가 댓글 남겨주셨어요. 궁금했던 연희와 깨로리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소리가 엄청 듣기 편해져서 좋네요 하셨고요. 또 다른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뒤늦게 밀린 니나기를 웃고 울면서 주행 중입니다. 점점 다양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보물창고가 되어가네요. 가깝고 먼 보통 사람들의 털친구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도 얻고 공감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니나기는 진짜 좋은 팟캐스트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무엇보다 쉬지 않고 지속하는 힘을 가진 한카피님과 엔지니어 하시는 서점장님이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니나기입니다. 항상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소금연희가 김다은 피디님 방송을 듣고서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주는 것도 고마운데 댓글로 남겨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주 매주 섭외하고 녹음하는 게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잘 꾸려 나가 볼 테니까 따뜻하고 다정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태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우리 연희 깨로리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요. 깨로리 입양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입양이 됐을 때는 많이 서운했어요. 예쁜 연희랑 언니 오빠랑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우리 깨로리 항상 임몸 만기하며 지냈으면 좋겠고 깨로리가 입양을 잘 가서 핫구리도 태평이도 우리 나무까지 줄줄이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한카피님 점장님 우리 호흡으로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우리 연희 깨로리 우리 호흡으로 우리 나무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 친구들 앞에 우리라는 말을 붙여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랜선 이모 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추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서천의 명물 깨로리라고 맨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는데 놀리는 거 아니고 칭찬이었어요. 깨로리가 옆에 누워있는 모습까지 상상하며 들으니 너무 포근하고 따수운 방송이었습니다. 쪽지에 적어오신 질문지 답변 읽어주실 때마다 빵빵 터졌고요. 두 분 목소리 잔잔해서 들으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했습니다. 절기마다 재미있고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방송 올해 24절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님이 인스타로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많이 웃었습니다. 저희 방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멤버 20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한카피님 입양 보내신 당시 이야기를 연희랑 깨로리랑 합사하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제가 왜 목이 메이죠 하셨어요. 인스타로 연희와 깨로리 자매 잘 지내는 모습 항상 감사해 보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가 너무 좋은 분들 같으세요. 전 고양이만 5마리 반려하는 중인데 그 중 2마리가 성묘 입양이거든요. 성묘 합사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댕댕이 합사도 장난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연희 깨로리 오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성묘 입양 큰일 하셨습니다. 성견 성묘 입양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하고요. 연희 깨로리 오빠의 에피소드들은 인스타에서도 간간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오빠 듣고 계시죠? 궁금해 하시는 합사 이야기 혼자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면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요. 캣빵 에코방석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방송 후에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17회에 댓글 남겨주셨던 TR3938님 혼밥생활자의 책장에서 넘어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멤버20님 인스타에 질문 남겨주신 슬1026님께 캣빵 방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에 출연한 동물 친구들이 내는 소리를 담아서 킥 사운드를 들려드리는데요. 그것까지 들어주시면 방송이 끝이 납니다. 뭐 그거를 없다고 생각하셔서 방송을 끝내는데 분명 끝에 킥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9회는 마무리하고요. 저희 20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회는 제가 사는 동쪽과 반대쪽 서쪽에 사시는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팔로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서쪽에서 순구, 살구, 탱구, 방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리니 제주 부부를 초대해서 20회를 또 꽉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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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